안녕하세요 쌍문동의 신령님들 모시고 사랑하는 애동제자 보현당 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삼재띠 분들이 끝나는 삼재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나가는 삼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재라고 하면 안좋게 될 생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돈에 관련된 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일단 첫번째 뱀띠죠 뱀띠분들 올해 삼재 마무리 되면서 하반기에 금전원 흐름은 어떨까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더 좋아보입니다 좋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네네네 왜 좋은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삼십삼세 기사생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 직장이나 취업 또 투자로 인해서 잠 못자고 노심초사하고 엄청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나가는 삼재이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살아가시다 보면은 하반기에는 또 직장 취업이거나 아니면 투자도 좋은 금전 운이 돌아왔기 때문에 목표하고자 하는대로 금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삼십삼세 뱀띠분들 그리고 사십오세 정사생 뱀띠분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동하는 거나 변동수 정말 많았어요 상반기 때요 그러는데 본인 생일 달력까지는 몸수를 조심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상반기 때 많은 것을 고생하셨기 때문에 또 깨달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었다면은 하반기에는 목표하고자 하는대로 금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뱀띠분들이 열심히 산 분들만이 하반기에 금전은 흐름이 좋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생은 녹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오십칠 세 의사생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걸로 해서 투자로 인해서 또 성공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유지해가고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뒤늦게 또 남들 하니까 나도 해보자는 식으로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금전 재물 지켜가시면서 또 건강 조심하시면서 살아가시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있다고 해서 팔랑기 되지 마시고 절대 보증 같은 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삼재띠 하반기의 뱀띠 금전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0일 된 애동제자 보온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Итак 감사합니다 지금 Hoe 늦 got 이건 우리 2 ан